준비 좀 여러분 놀라셨죠? 네! 갑자기 끊겨가지고 연결이 끊겨가지고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고민상담소 언젠가 조만간 하겠습니다 누가 안했죠? 저랑 조나리 노편이 처음했지 아 현찌이가 안했구나 조만간 고민상담소도 한번 열테니까 여러분 고민을 열심히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더유닛 확인해주시고 저희 시골 빵집도 기다려주시고 저희 100% 다음주에 방송하나요?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이번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100%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맞죠 맞죠 마무리요정 안뇽 눌려줘 마무리요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καFlraz